다음 번에는 그럼 집에서 메미로 제가 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 아이고 참 네. 왜 이대로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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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나물 가지나물. 다 먹어봐야 이게 양만 많지 뭐. 칼로리 얼마든데요? 왜요? 여기 있고 싹 한 번 두 숟가락으로 이걸 다 넣어. 병 없어요? 깨끗해요? 입에다 넣다 숟가락 한 대 숟가락을 갖다 갔지? 그럴 수 있죠 뭐 가족인데 다 그렇죠 뭐. 내가 떠 보니까 이렇게 떠서 보니까 밥이 몇 개 붙었어. 그렇죠. 나물에 밥 몇 개 붙여둡는 거라니까. 본인은 저렇게 많이 배워서 밥을 잔뜩 넣어 먹으면서. 저는 얘가 다 일을 하잖아요 얘가. 말이 안 된다. 이 여성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파보세요. 그런데 뭘 올 수가 있나. 이렇게 살 이렇게 쪄도 여기 왔잖아. 엇고덩이지는 않았잖아. 누가 어떻게 그거여. 뒷발 뒷발 뒷발! 뒷발! 어흥! 나도 죽을라고. 걸어왔잖아 내가 걸어 댕겼잖아. 그럼 뛰어다닐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아휴, 오늘 교육 시컨받았네. 오늘 살 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속고는 좀 받았지만 이 정도로 오늘 교육을 받을 줄은 몰랐네. 그런 게 맛있죠? 지금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시간 맞춰서 빨리 가야. 우리는 노령부. 노령부. 표정해 주시고. 보세요, 기대서. 한쪽 다리는 2점 대단에 올려주세요. 구경해 보라고. 2점 대단에 한쪽 다리 올려주시고. 시계 역할은 가지. 시작. стрade 도 vad 좋아. 아, 빨리 가져오는 거구나. Greetings,cu. Intelligence! 싱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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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s 몸 좀 풀고. 자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한쪽 다리는 계단 뒤쪽 계단에 올려주시고요. 준비! 준비하시죠. 준비하라고 제가 이거 올려줄게요. 제가 준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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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요즘 날씨도 덥고 하는데 지금 가면 고추 따는 일도 많고 밭 일도 많은데 자기가 가서 좀 도와줘. 아니 그런데 지금 얼마나 덥고 얼마 전에 그냥 가서 아직도 얼굴이 까맣고 어깨도 아파 죽겠는데 또 가라고? 아 몰라. 나 다 떨려. 나 더워 죽겠어. 아 죽겠다. 죽겠어 진짜. 원칙을 가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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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따져 오라고 하는데 아. 오는데. 네.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고추 따져 오라고 하는데 반갑기는 한데 너무 늦다. 시간이. 아. 아. 빨리 가서 따져 뭐. 오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고기만큼 사왔어 이번에. 고기를 먹어야 고기 사왔어. 저번에 치킨만 사왔다고 내가 주위사람한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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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mm Kons. 아. 자. 감사합니다.